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산입니다. 오늘 하게 될 영상은 드디어 조선근대화 모드 배포 및 설치 방법에 대해서 집계되었습니다. 먼저 말씀드리지만 배포에 대해서는 댓글 또는 설명창에도 적어놨지만 제작자 분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제가 올려둔 구글 드라이브 주소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았어요. 자 다운받았으면 이 조선근대화 모드 파일의 압축을 풀어주세요. 그리고 스팀을 켜주신 다음 저처럼 토탈업 창을 띄워주세요. 그 다음 우클릭 속성 로컬 파일 찾아보기 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토타로 쇼분투 설치 파일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. 자 그럼 이 폴더 안에다가 아까 다운받으신 조선근대화 모드 파일을 넣으시면 끝입니다.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드 설치를 많이 해서 이렇게 파일이 많은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스팀에서 게임을 실행시켜주세요. 이후 저처럼 즐기시면 끝입니다.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실험하고 개고생하고 나온 거라서 오리라고 나는 거는 가끔씩 모래게임 진행하면 튕기는 거 빼곤 없습니다. 만약 다른 모드를 추가하실 거면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셔야 합니다. 또한 조선근대화 모드와 호환되는 모드와 안되는 모드는 제가 따로 댓글 및 설명해 적겠습니다. 이상 파일탄이었습니다. 그럼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